오케이션네 유메시가 걸스니얼 림 지금 홍보이안 가는 그렙 불러서 35분이나 40분 정도만 하고 가면 도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바래요 내가 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방금 호텔 체크인 했고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화장실에서 거실이 보여요 회 냉장고가 있고 음 알면 좋아하는 것만 다 모아놨다 얼마야 도마뱀 고마뱀 위험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해충이랑 모기 먹으니까 놀라지 말라고 테라스 저는 수영을 해 갈 거예요 treasures 도마뱀 잠시 음료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레몬클라스는 엄청 상쾌한 맛! 밥 먹고 먹는다 그런 맛! 코코넛은 진짜 인공 안 먹는 그런 맛! 신뢰클 나와있어! 엄청 귀여워! 맛있어! 지나가다가 들어왔는데 분위기도 이상하게 해서 2차! 밥 먹으러 왔어요! 맛있었어요! 더 맛있어! 맛있어! 이리와서 맛있게 먹어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저는 한국인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 가서 오픈하고 여기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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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아름다운 지금 시영 다 마치고 오즈타운 한번 가보려고 해요. 배도 고프고 하니까 지금 원래는 코코넛 배 타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 막 날씨가 이래요. 그렇게 안 보이긴 한데 흐려요, 굉장히. 이제 오즈타운 가보려고 해요. 옆으로 가고 있는 곳은 여기에서 더이 더 많은 경우를 내려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. 비오는 소리 들리세요? 원래 오늘 호텔로 타려고 했는데 이 날 시론에 탔으면 좋겠어요 이 날 시론에 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뱅뱅에 용량이 조금 더 좋아요 안전한 곳은 이준석이 백두산이 자칫 엄청 많으니 몇 개씩 다닐 수 있는 곳은 수요하이입니다 수요하이입니다 저는 이곳이 너무 많아요 어느 날은 한 개의 나라에서 제가 일어날 수 있게 다닐 수 있게 수요하이입니다 수요하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아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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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음 음 딩깃이 발리 음 이거 중에서 다섯 개 하면 되는데 아아 아니요 이리와는 그쪽이 이 동네가 이재로 이 동네가 이재로 이 동네 이 동네 여기에서 일본사람들이 지역사람들이랑 교류 교역하려고 이 다리를 세워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